네, 무더위를 잊게 할 한여름밤 축제도 전남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번 주말 여름밤 축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쇼가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도심 속 정원에서 신나는 바캉스를 즐깁니다. 순첨한 국가정원에서는 물빛 축제와 함께 유명 디제이 힙합 디제잉 쇼와 치맥 파티도 선보입니다. 요수 밤바다를 낭만으로 물들인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4월 동안 열립니다. 미국 유명 버스컷 본사이와 국내 락밴드 부활 등 전세계 25개 팀, 80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합니다. 여수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여수를 세계적인 낭만 버스킹의 도시로 발전시키면서 또 관광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브라질 전통음악인 다투카다와 움직이는 조각상인 스테츄마임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예술 장르도 함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오는 10일에는 전국 기차 여행객 축제가 여수에서 열리는 등 이번 달 내내 다양한 여름 축제가 개최됩니다. KBC 이동균입니다.